어 근데 리브는 상했는데 말하고 싶다 채팅창으로 채팅창으로 리브는 상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못먹겠죠 레넥토는 유통기한이 다가오지만 우리 리브는 이미 상했다는 사실을 현실에서 부정하는 거지만 우리 리브는 이미 상한지 오래야 이미 썩었단 말이야 곰팡이 피기 시작했어 리브는 아 억제기 이거 어떻게 막지? 아니요 샤워하고 다시 올겁니다 너무 더워서 샤워좀 할려구요 똥파리 되게 날아다니는데 리븐 문투에서 레넥토는 이제 막 상할려고 해 레넥토는 근데 리브는 이미 상했어 아이구씨 마고잡으러 가자 썩게 만들어야 돼 아니요 이거 우리 이거 이거 억제기 나간다 얘네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상대편들도 상대편도 프로가 3명 있어 3,4명 있어 상대편도 그렇기 때문에 레넥토는 죽지 않겠지 상대편도 프로가 3,4명 있는데 아 이거 레넥토는 뭐야 뭐야 보조 이거는 어 피도 궁 안쓴거 같은데 벗네 이야 다대 트위치가 사라졌어요 레넥토는 풀콤보에 녹아버렸습니다 레넥토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근데 피들 페이크 쩌네 피들이 춤추는거 보셨나요? 페이크였어 궁쓰는줄 알았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